아냐 안 나올 거야? 좀 나와봐 숨 막힐 듯 적어도 지나간 어제들 아냐 몽불림치듯 살아도 갈 수 없을 것 같던 내일 옥상 위로 올라가 시간이 멈출듯 틀릴듯 말듯 귓가에 번져오는 낮은 목소리 조금 내려진 듯 멀어진 걸음에도 내 손을 잡고 걸었지 그려지지 않은 남겨진 길 끝에도 네 곁에 있어줘 아냐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나는 날이 아냐 그 어떤 길에서도 이 손 놓지 않고 네 눈을 보며 난 네 편이 돼줄게 조금 느려진 뒤 멀어진 걸음에도 내 손을 잡고 걸었지 쓴 시간만큼 냥아! 냥! 여기 왔어요! 냥이마을 보면 뭔가 좀 안쓰러워요 사람한테 아직도 마음이 열어주고 뭔가 좀 미안해 냥이마을 보면 뭔가 좀 안쓰러워요 희한이마을 보면서 생각도 안쓰는데 그는 혜당이 굉장히 컸죠 여행을 내는 혜당에 여행을 안쓰고 여행을 안쓰는다 여행을 안쓰는데 여행을 안쓰는다 여행을 안쓰는다 여행을 안쓰는다 여행을 안쓰는다 여행을 안쓰는다 공무용장 같은 프로그램 많이 나와서 공무용장 같은 프로그램 많이 나와서 공무용장은 얼마나 소중하게 보여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